왜 꼭 사람을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될까? 왜 꼭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 작고 여린 소녀인데 너무 돈으로 평가를 했어요. 소위 깊다니까요. 그만큼 임필 씨가 보기에도 깊죠. 나는 사적으로 봐도 되게 깊어요, 사람이. 근데 TV에서 봤을 때도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허당이에요. 그래요? 네. 평소에는 허당이어도 돼요. 평소에도 허당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전 참 김연아 선수가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셨을 때. 오, 마이 굿네스.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큰 올림픽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시면서 울먹하시는 걸 보면서. coronation is complete. Long live the queen. She made it look so easy. This was not easy for her.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외선양, 국외선양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냥 가수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겨루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클까. 그거를 무사히 맞췄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하면서 안도감이 들면서도 얼마나 긴장이 풀릴까. 제가 그 보고 울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김연아 선수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그리고 무슨 NHK 방송국 아나운서 집에 민박하고 있었지 않으세요? 네네. 어렸을 때. 일본어 배우는 거고? 네. 대단하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대단한 거 같아요. 부모님도 대단하시고. 굉장히 방목적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저는 선배님 자녀분 홈스쿨링 하신다고 저는 홈스쿨링 정말 찬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학교를 안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를 못 가는 여건이었고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반년, 일본에서 반년 이렇게 왔다 갔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을 했다면 나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욕 안 먹을 정도의 학벌을 갖추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고졸은 해야지 해서 고1 나이 때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일에 올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이 오기 전에 한 점 먹자. 제가 일본에서 데뷔를 해서 오리콘의 6회 연속이었나? 하여튼 일본에서 1위를 제일 많이 한 여가수 중에 2위래요. 최초 최초. 1위는 아니고 역대 2위인데 4, 5번째 되니까 앨범을 낼 때 앨범을 잘 만들어야지 보다는 저는 이번에 1위를 안 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1위를 해야 되는데 1위를 못 했어요.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1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음악이 아닌 내가 듣고 내가 좋고 이 좋은 음악을 다른 사람들 좋아해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릴 때 왜 가수가 가수의 길로 접어든 그 나이가 있잖아요. 13살인가?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이번에 했던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보아라는 인생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정말 1%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외로운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힘든 걸 혼자 겪어내야 되고 그런 시절이. 근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보아라는 타이틀도 없었을 것 같아요. 또 배우네요. 보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래서 건보아로 살려고요. 이제. 염비자가 온 거. 형님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미추였나? 극단에 먹고 산 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저 미추라는 극단이 김장을 단원들이 담궈요. 김장을. 한 몇백 포기를 담궈서 봄이 지나고 거의 여름까지 먹어요. 그 얘기 딱 들어보면 나머지는 안 물어봐도 뻔하네. 근데 나는 그걸 고생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거장애의 바죠.